레지오 훈화 시간입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안 들으면 너무너무 속상한 레지오 훈화 자 오늘은 제6장 성모님께 대한 레지오 단원의 의무에서 몇 번이죠? 5번 레지오 단원들은 몽포르의 누도비꼽 마리아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실천해야 된다 여기에서 66페이지 제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이에요 참된 신심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경험한 은총이 모두 믿을만하다고 볼 때 이 신심이 내면 생활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우리들의 마음이 이기심을 떠나서 순수한 지향으로 채워지리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교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레지오 단원들이 지녀야 할 신심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그 몽포르의 누도비꼽 마리아 성인이 써놓은 그 책에 있는 내용 그게 레지오 단원들이 지녀야 할 신심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심을 지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올바로 인도되고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며 자신의 삶이 가장 유익한 일에 쓰이고 있다는 흐뭇한 확신을 갖게 된다 또한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와 단호한 용기 확고한 믿음을 지니게 되어 어떤 일을 맡든지 솔선수범하여 이러한 능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유연성과 슬기를 지니게 된다 더욱이 이 신심을 실천하는 이들 안에는 이 모든 은총과 덕행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겸손의 덕이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신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은총이 내리게 되어 자신의 공로나 본연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게 된 일이 생긴다 그리고 일단 일을 맡게 되면 영광스럽고도 막중한 책임을 실패 없이 해내도록 도와주시는 손길이 따른다 한마디로 참된 신심을 실천하며 자신을 성모님의 노예 신분으로 낮추는 값진 희생을 바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나도록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약속된 수백 배의 상급을 그 대가로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레지오가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탈단하고 그리고 레지오 마리아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레지오 활동을 해도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몽포르의 누도비꽃 성인이 쓴 그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을 레지오 단원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달달달 외울 정도로 외우고 내가 이렇게 활동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그 참된 신심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기억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야 레지오 단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총과 그 다음에 신앙의 기쁨과 보람과 그 다음에 모든 원동력이 원동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교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 1년 동안 우리 본당 레지오 단원들 활동 배당으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올해 안에 다 읽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프레시디움 들어가니까 이미 여러 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본을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저랑 여기서 같이 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훈화식으로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레지오 단원은 그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교본에 의하면 성경 말씀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레지오 단원 레지오 마리에가 갖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레지오 마리에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걸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머릿속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냥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끝나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탈단한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올 1년 동안 활동 배당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프레시디움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몇 번이나 읽어서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런 프레시디움은 단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 프레시디움은 제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서 문제를 한 30문제를 내서 문제를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면 안 읽어도 된다고 할게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제가 강복주로 들어가게 되면 저기 뭡니까 교구에서 나온 뭐 읽고 있죠? 성경 해설서 그 뭐죠?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경공부 그것도 영적 독서로 아주 훌륭하죠 성경 말씀 그런데 레지오 단원에게 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레지오 마리에의 모든 신심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원천 그게 여기 교분에서는 참된 신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먼저 좀 참된 신심을 좀 읽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단장님의 그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올 1년 동안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그거를 좀 꼭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기 연말에 프레시디움 별로 그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그 경시대회 열어가지고 뭐 1등한 프레시디움 한 100만원 막 이렇게 해줄까요? 네? 뭐 그렇게 해야 읽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교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막 밑줄 치면서 여러분들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가 그걸 실천해야만 레지오 마리에가 가져다주는 모든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고 교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돼요 마치 제가 로마에서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히브리어로 읽고 그리스 말로 읽고 독일말로 읽고 계속 그냥 답이 나올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좀 프레시른별로 시작하셨나 모르겠지만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제 같이 읽을 준비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한 주 동안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시작할 준비하기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훈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